자 화재 설정 우선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해놓고 화재가 설정이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나고요 이벤트에서 화재감지 지금 관리사무소에 됐으니까 여기 이제 세팅 화재 연기감지 민간도는 중간 이렇게 해서 확인 이벤트 연결 팝업 확인해놓고 이벤트에서 팝업설정을 하염 이게 지금 49번이니까 장치 49번 카메라 49번 관리실에 이렇게 해서 이게 세팅 끝이고 화재 한번 내가 해줄게 자 이걸 보는게 아니라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불이 좀 약했냐 아니야 네 됐어요 알람이 떠서 여기 여기 화염감지라고 이렇게 뜨고 알리실 그 다음에 검색시 검색이 들어가서 이벤트 검색에서 지금 아마 차 번 뜨는 하고 아마 그럴거야 왔다왔다 데이터가 지금 많아서 이벤트 검색에서 화염으로 네 검색 그러면 관리실 관리사무소에서 아까 불났던 이 장면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화염이 이벤트만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